안녕하십니까. 지진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아키타현 카타가미시에서 지진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96번째 지진이 일본에서 발생한 것이고요. 시간은 09시 27분 3월 9일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282.9km 였습니다. 덴노 서쪽 184km 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키타야 서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다 일본 해안 쪽이었는데요. 일본 연안이었죠. 이번에는 일본 연안 지역에서 지진한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서쪽 해악에서 발생한 건 아키타현인데 이게 우리 이 방향을 보시면 동해안하고 좀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동쪽이 아니고요. 동쪽이 아니고 서쪽인 겁니다. 동해안 쪽으로 지진이 올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반도를 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1983년도에 오늘 지진이 있는 아키타현의 서쪽 해악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한반도의 어선 81척과 건물 44동이 파괴됐었고요. 93년도에 홋카이도의 옥쿠시리섬에서 북서 해악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한반도의 어선 35척이 손실되는 피해를 줬습니다. 특히 강원도 임원항 같은 경우는 연안 지역의 K자 형태의 해안 저지대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강원도 임원항에 계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아키타현 가타가미시에서 오늘 오전 09시 27분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서쪽이고요. 한반도를 칠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 임원항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임원항에 계시는 분들은 이 시간 이후로 당분간 한 일주일 정도는 쓰나미 관련된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일본에서 지진해일이 발생이 될 때는 100분이면 한반도에 상륙할 수가 있습니다. 쓰나미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에 지진해일 예고 시스템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일본 연안 지진이 발생한 후에 얼마 정도면 우리가 예고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그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인거죠. 일본에서 지금 아키타이안 이런 데서 큰 지진이 나면 동해에 가까운 좀만 더 서쪽으로 틀어서 그러면 이제 70분이면 울릉도에 도착을 하게 되고 울릉도에서 우리 동해 해양가까지는 20분에서 30분입니다. 총 100분이면 되는거죠. 그러니까 울릉도까지 70분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까지 20분에서 30분 총 100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시스템이 물론 우리 시스템이 최첨단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100분이라는 시간은 되게 짧기 때문에 일본에서 지진이 난 다음에 지진해일이 왔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진의 규모가 지금 현재 10.0 대규모 지진을 일본이 가라앉는 수준의 지금 큰 거대 메가대 지진을 지금 염려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쓰나미가 굉장한 속도로 올 수가 있습니다. 동해안으로 그럴 경우에 동해안 쪽에 계시는 한반도에 울산, 부산, 강원도 이쪽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주도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선은 어쨌든 그런 일이 현재 발생한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이 위험한 거지 한반도가 위험한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원도 임원항에 계시는 분들 공무원분들은 꼭 주의해서 이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